난 지민이 야? 어어 그럼 무조건 나 모르잖아 형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민이랑 남준이 한 명 골라보세요 지민! 지민! 그야! 그야! 저는 지민이 될 것 같아 아 역시 5살 지민이 지민이 5명 와 오 진짜 난 지민이 5명 어어 역시 아니 뭐 베르기 폭발을 벌려 포토카드 지민 와우 운명인가 보다 지민이 딱 나오네 가라 박지민! 가라 박지민! 가라 박지민! belongsmoi 프로듀서를 써 솔로곡을 프로듀싱 해준다면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멤버는 지민 네 무인도에 데려가고 싶은 멤버는 지민 뭐 이렇게 frequently 사실 이제 여기서 딱 느껴지는 거죠. 표현은 안해도 마음속으로는 저를 원하고 있다. 휴가인데요. 저도 지민이랑 사이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누구의 우위를 정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지민이 보컬, 지민의 목소리에 더 취향인 사람이에요.